포항시의회가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, 협력사 보호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촉구했습니다.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은 오는 6월로 예정된 포스코 자회사 설립이 일방적이고 촉박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일자리 축소, 구조조정, 소상공인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된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포스코에 요청했습니다.